PH 비하인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쩝쩝 박사 박성원 저는 지금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영남 순댓국에 가고 있습니다. 순댓국은 원래 좋아해? 아 순댓국 아주 좋아하죠. 사실 제 최애 순댓국은 따로 있는데 약수순댓국이라고 약수? 방송에 일절 출연 안하는 집인데 최근에 성시경님께서 유튜브 먹을텐데 소개를 해서 안그래도 잘되는 집이 더 난리가 난 집인데 굉장히 독보적인 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에 약수순대와 견줄만한 순댓국집을 체험했는데 그게 바로 영남순댓국입니다. 쩝쩝 박사 밥성훈 자 여러분 이제 영남순댓국에 들어가서 영롱한 순댓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순댓국 두 그릇이랑 처음처럼 할게요. 여기는 제가 최근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알아낸 집인데 사실 근 15년 동안 제 최애 순댓국은 약수순댓국이었어요. 약수시장에 있는 약수순댓국과 좀 스타일이 달라서 어느 곳이 더 맛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훌륭한 집집을 찾아냈다, 알겨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순대국밥이라기보다는 돼지국밥에 가까운 느낌을 받아줄 수도 있고 굉장히 맑은 국밥이라는 그런 국밥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하기 싫은지 저희가 아는 만큼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긴 말 필요 없이 저는 맛집 찾아다니는 걸 굉장히 예전부터 좋아하고 맛집 리스트입니다 동네마다 이렇게 공개해도 되나요? 무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너무 비밀이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요미식회 고정 패널 제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스케줄과 여러 가지 종류를 함께 가지고 됐지만 잠시만요 예스, 감사합니다 우와, 맑다 진짜 맑죠? 이렇게 맑은 국물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쪼야지 아주 맑고 아주 엄청 맑고 엄청 맑고 점도도 없고 잘게 잘해주는 거예요 잘기가 살짝 지금 밥을 한번 먹을게요 지금 밥을 한번 먹을게요 지금 밥을 한번 먹을게요 지금 밥을 한번 먹을게요 진짜 맛있어 그냥 먹기엔 완벽한 밥이고 밥을 좀 넣으면은 손심이 있으니 채우지 속이 좀 넣어야 될 거예요 다리가 전화 왔어? 요리에 빼앗게 잘 보고 갈게 전화 고추도 녹고요 맛있어요? 아 너무 좋다 나 사진 찍는다 아 사진 신영아 예 나오면 사진 하죠 잠시만요 네 우와 아 이거 술이 술술 들어가는 그런지? 돼지 장면은 전혀 없고 순두부 거부감 있는 사람은 충분히 먹을 수 있어 건강식인데? 김치 맛있을 것 같아 말해 뭐해 사은배우의 맛집 기준은 뭔가요? 저는 뭐 일단 후기도 후기지만 음식 때깔의 사진을 보고 사진의 때깔을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해 맛있는 집이다 음식이 나오면 꼭 사진을 찍으시나요? 원래는 잘 안 찍는데 최근엔 좀 찍고 있어요 기록하라고? 물에다 소리에 올리려고 아니 최근에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셨던데? 아 지금 많이 먹자 불맛 같은 거 나는 거 알아보신다고? 불맛 나게 하는 거 맞잖아요 그냥 그거 나무 태워가지고 아니 근데 아영에서 커피를 왜 못 맞추셨어요? 응 쩝쩝 박사 밥성훈 핑계를 대자면 얼음이 안 들어가 있는 한 커피를 녹였다 얼음과 섞였을 때 맛을 느낀 건데 반주하시는 거 원래 좋아하세요? 올 들어 먹고 시작한 거야 낮에 술 먹어본 것도 몇 달 안 났어 무섭나서 처음 먹어봤어 낮술 그때 맛이 들렸구나 야재부터 술먹어 아이씨 술먹어 빨리 시작해 쩝쩝 박사 밥성훈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딱 꽂혀서 하나 정하거나 아니면 세 개 정도를 제가 던져줘요 이 동네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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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먹어도 땡기는 이거야 그래 가자 살이 통통하게 찐다던데? 지금 저 친구가 14개월인가 다녔는데 11kg 쪘다 조금 더 포동포동 찢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다음엔 어디 갈까요? 어디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댓글 같은 걸로 어느 동네에 갈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을 일면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면을 해보는 것도 오빠도 면 좀 쳐요? 왜 이렇게? 잘 퇴요 옷에 그러면 스타일리스트 누나한테 혼나요? 오빠 다 드셨으면 쓸 마무리해도 될 거 같아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할까?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끊어 오늘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여기서 끊어 여기서 끊어 드라마는 이렇게 잘 봤는데 여기에서 의사 오 맞아맞아 나 엄청 잘 봤어요 여기에서 또 젠틀한 후에 다른 드라마도 또 여러 번 나오대요 근데 여기 진짜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며칠 며칠 기다리고 하다가 왔어요 저번에 한번 와서 먹어봤는데 저번에 봤는데 내 버킹가민가 말하면 실수할 것 같지 아 알겠 아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왜 이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짝짝 박사 밥성훈 오와 10분 그리셨네 감사합니다.